야간에 쓰지 않는 주차 공간을 한 면당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야간 공유 주차.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어 올해 서울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정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공무원이 제안한 정책과 신규 사업 등 99개를 희망 씨앗으로 선정해 이 중 30개를 행정평가단이 다시 엄선하고 일주일간 6천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은 교통, 보육, 여성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희망 씨앗 상위 10건 중 교통이 3건, 여성 안전 2건, 보육 2건이었고요. 특히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택시 출발 전 결제기에 카드를 접촉해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정책은 안심귀가 서비스를 택시에까지 확대해 시행 초기부터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다가구 주택 지역 등에 설치한 무인 택배함 서비스도 높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690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정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2위로 선정됐습니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보육시설로 이용하는 정책은 시민이 제안한 정책으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책 시행 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이 밖에 전화 한 통만 걸면 대형 폐가전 제품을 무료로 방문, 수거해가는 서비스는 서울시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시는 선정된 희망 씨앗 10가지에 관한 이야기와 UCC 동영상을 오는 20일부터 공모합니다. TBS 백가희입니다.